현재 시각 4시 15분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게 사회로 대게 아니에요. 대게를 쓰기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대게를 썼어요 일단 카메라 내면 얘기해줘 일단 일단 침낭은 솔직히 말하면 이번 여행에서는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은 춥기는 했지만 It's doable? 그 다음에 창구만 안 열려있었으면 훨씬 따뜻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창문을 닫고 자야겠어요 선생님이 왜 그러셨지? 왜냐면 다들 투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 맞아요 그 키위들도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있잖아 네 침낭 없이 그냥 잤잖아 네 네 그래서 눈꼬도 이렇게 잘 타고 네 전 모르겠어 왜냐면 프렌시를 탁 비춰왔더니 일단 침낭은 그래도 제가 볼때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안 가져왔어요 무거워요 지금 4시 15분? 4시 45분이라 너무 어두워 별이 이걸로 보일까? 별이 이걸로 보일까? 여기 혼자 왔으면 너무 무서웠을까? 혼자 왔으면 이 시간에 와가자 안 가져왔던 날이 안 가져왔던 날이 지금 밤이라 너무 안 보여요 너무 안 보여요 너무 안 보여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갑자기 길을 따라가니까 물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신발을 벗고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 같아가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물이 계속 차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야 이거 플래스포츠야 안으로 흘러 내려가는 거라 있어 아 그래요? 직선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죠? 여기 앞에 뭐가 보이는데 그 빛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신발 벗고 강 건넜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는 강 건너는 거는 그냥 신발 신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모험하는 모험가 아닙니까?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온 거냐면 여기 배 보이시죠? 이게 다 여기가 원래는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건데 여기를 저희가 지나온 겁니다 지금 동이 트고 있네요 저희는 일로 가겠습니다 이 맛에 트레킹 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 공터도 있고 여기는 막 민가들이 있어요 아마 별장인 거 같은데 이렇게 좁은 별장에 저도 언젠가는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밀물이야 밀물 짜잔 모르겠어 하는 거 봐서 워kraut 찹찹찹 하아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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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벤치에 앉아서 여기 바닷가 보면서 먹는 거예요. It's simpl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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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껍질, 얼굴, 눈이 있는 것 같고 입도 합주기 같은 입이어가지고 진짜 거북이 같아요. There we go. 저희 여기 왔는데 무슨 딴 세상 온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카페도 있고 로지도 있고 음악이랑 맥즈도 있고 빈백도 있고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 이지가 뭐 어떻게 할 건데? 무슨 그레이트 워크에서 피자가 있다. 그래. 빨리 먹자. 드디어 오늘 몇 시부터 출발? 4시 45분에 출발했고 현재 시각 3시 15분. 거의 11시간 정도 오늘. 지금 뭐 계속 걷는 건 아니었지만 걷고 있는데요. 지금 드디어 허트가 보이네요. 허트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한 시간 가량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오늘 허트는 어제보다 조금 안 좋네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저희 2층을 써야 될 것 같고 1층은 다 써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펼쳐놓고 제 물건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같이 온 누나 형들을 위해서 제가 매트릭스를 펼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안주로 내일 아침이랑 간식거리를 먹고 있습니다. 남겨놀 필요가 없죠, 사실. 어차피 뭐 오늘 행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일, 내일 없잖아요. 형님들. 네? 저희가 안타깝다. 제 계좌 아시죠? 별풍성 부탁드립니다. 네, 찍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구멍이에요, 구멍. 저 이거 숨구멍인 줄은 대충 알았지만 이거 모래 숨구멍인 줄 알았는데 진짜 조개가 사는 것 같아요. 봐봐, 봐봐. 여기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봐봐. 엄청 많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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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갯벌 같은 느낌인데 약간 갯벌보다는 조금 단단한데 조개들이 다 살아있어요. 다 죽으니까 다시 묻어줘야지. 이게 밀물이니까 조금 있으면 물 들어올 거예요. 여기 신기한 게 물이 진짜 잔잔하게 밀물이 들어와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점점 차오르는데 이게 막 은근슬쩍 딱 들어오네요, 물이. 와우. 저희가 내일 갈 곳은 291도 방향으로 쭉 가면 답이 나오네요. 저희가 오늘 배웠어요. 이게 방향성. 한 거 안 쓰는데 저쪽이 저기도 한번 보여줘. 저렇게 막혀있으면 돼요. 오, 저렇게 막혀있구나. 스멀스멀스멀스멀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죠, 막혀있는데? 아, 그러니까 다 막혀있는 거 아니고. 아, 조금 이렇게 막혀있다가 그러다가 저기까지 다 막혀버리는구나. 스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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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벌써 여기까지 오신 거 보이세요? 저 안 움직였거든요. 좀 피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희가 여기를 지나갈 건데, 이게 강물이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건 바닷물이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일 갈 때는 강물이구나. 네. 밀물이니까. 썰물일 때. 아, 썰물일 때. 오케이, 오케이. 오, 기대되네요. 오늘 참 모험이 재밌었거든요, 사실. 조금 자연에 압도되는 느낌은 있었는데. 맞아요. 그, 사실 이게 민정 누나가 조금 겁을 먹은 게 보이니까. 새벽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 무덤덤한 척 하느라고 그랬지만, 압도되는 건 사실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쵸? 지금 앞에 이런데, 새벽에 봐봐. 그러면은 막막할걸? 막막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1도 안 보이는데, 그냥 여기에 육지라는 것만 보여가지고 갔는데, 허탕진저부터 한 번 있잖아요. 그쵸? 40분 걸리는 거 한 시간 걸렸지. 지금 여기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기 주황색 깃발이 있거든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거 1도 안 보여요. 아무튼 내일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래도 우리 시작 전에 표식도 해놨어요. 표식도 해놓고, 아주. 준비가, 만반이 준비해놨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볼 때마다 복창이 터지는데, 지금, 자꾸 복창이 터져요. 우리 지금 가서 맥주 한잔하고 올까? 맥주 한잔하고 와도, 천천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맥주 거기가 너무 서빙이 느려가지고, 맥주 한잔 받았는데, 한 1시간 걸리고, 마시고 또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썰물이 다 차면은, 밀물이죠. 밀물이 다 차면은, 끝장나는 거죠. 여기 새들도, 바다에 사는 새 같지 않고, 여기 시원하다. 나도 처음 보는 놈이야. 일단 저는, 삐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삐오는 아닌 걸로. 삐오처럼 원래 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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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자연의 현장. 새들이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벨 타지마. 아벨 타지마. 아싸, 바니야. 아싸, 바니야. 아, 바니야. 하하하하. 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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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오.